카드 한장을 변화시킵니다. 100골드를 획득합니다. 디펙트 헬로월드 가지 대기요. 갓 조형님 나갔습니다. 힘들다니요. 이 맛이 아는거지. 디펙트는 토요일에 올라갑니다. 오늘 낮에 완타 격돌 부칼 포요일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. 포요일에 도착할 수 있어요 ? 포요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포요일에 도착하니까 포요일에 도착했습니다. 포요일에 도착하려고요. 조금 1댄 편안 청동 액체 화형 당연히 화형이죠 덱을 엄청 불리게 될 것 같네요 불당 찬인 반갑습니다 또 하형 뭐지? 불타 죽는 덱인가? 평범하게 완차 병범게가 여기서 나왔어야 했는데 이거 체력 좀 많이 남겠다 아니 엘리트 3마리 자바인데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? 엘리트 3마리 자바인데? 역시 화형 이게 화형이지 이게 화형이지 다다 다다 이건 장기전이라서 조금 귀찮긴 하겠다 뭐지? 어디서 관련받아 심야 로몰을 불 끈기 저거 톨이라서 데뷔지 안 들어오는구나 돌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? 한계 돌파 힘없는 한계 돌파 무적이나 씁시다 타락도 있는데 고통의 표식 덱을 계속해서 쭉 불려야겠다 어차피 많다니까 덱 불려야지 네크로노미콘 노리고 엘리트 좀 가고 여기로 가면 되겠다 상점에서도 덱 불리고 엘리트 고민되는데 엘리트 아니 완탄댓 완탄댓 프리즘 10은 어떡해요 몇 데미지 이거? 28덤이면 30.. 42덤인가? 우와아 톨이 진짜 열일하는데? 유성타격 수비 필요 없지 지금 아니 왜 불태우는 일격은 불태우는 타격이 아니죠? 아리케이드 저거 아예 필요 없다 바리특 정령 바빈 바리특 정령 바빈 바리특 불태우는 타격으로 바꿔주세요 불.. 불.. 불편하네요 아 아 무적이 이걸 완타나 몇 장 넣어주십쇼 칼집 아 아쉬 아쉬 무수한 도상이었지 카스모라님 카스모라님 아쉬운 마지막다 5만원 근데 이거 죽었어 아내네 죽었구요 일단 이번에는 살지 체력탄 1 칼찌책이란 이런것이다 금강조 혈안 대학살 혈안? 대학살? 혈안? 대학살? 대학살 으엑 마법꽃 저기에다가 저거 재생포션에 마법꽃 붙어서 체력을 많이 찬다 허염장대역 지옥꽝 흘려버리기 화염극구 화염 왜 안나오냐 흘려버리기 오리아르콘 포리가 진짜 개꿀인데 지금 아잇 장난? 흐흑 화염이제 나옴 갓겐 온다 조사 코야빛 어랄 절단약분결하네 엘리턴 더 갈까? 흠 음.. 체력 30살이면 잡겠죠? 제발, 네크로노미콘 헉! 근데 이제 체력 17이라서.. 아이고 이거 엄청 고민되네 근데 이거.. 아.. 일반 몹이.. 더.. 더 어려울 수도 있어, 이게.. 아! 미니 칼체 책이다 이제 누가 구하지? 아귀저금통 피포션 완타 3단계 가면은 일반 몹 엄청 잡아야겠다 전 경기니까 일반 몹을 계속.. 계속 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, 살짝 애매하네 발이 쓰는게 나았을려나? 아이고, 살짝 애매하네 그래도 사봤네 고대 포션 완타 아, 이쁘기 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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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옥껌 칠걸 발이 언제 나오냐 발이 케이스 빨리 줘요 안 나오고 끝났네 일반 몹을 계속해서 잡읍시다 어 자신이다 아스트롤라베 이거는 축하해도 되겠다 아 이거 독고가 제일 낫나 어차피 심장 심장은 아유 어떡하지 독고 꽃 독고 75% 이거 일반 몹 잡으면서 완타 제로 얻읍시다 여기 일반 몹 5마리 잡고 불 엘리트 불 엘리트 상점이 왜 저기니 저거 저거 어떡하지 아니면은 여기서 상점을 한번 볼까 다음 단계 상점을 보고 여기 상점 하나 보고 일반 몹 쪽 잡읍시다 타격 들어간거 아 조심 이 중 그래서 아 아 아 it 아 얘네들도 바리케이드라도 나와야 잠깐만 뭐야 이게 깨시 핵노답이네 무적 기어쿠 덱 맨 밑에 짱 박혀있네 이거 게임 진짜 철파 광란 징근 불풍기 난관 같고 이거 왜케 아 참아 아니 타격 타격 들어간거 달라고 이규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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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고 이규준 같고 챔피언 벨트 이규준은 속 ingen상 이규준은 요소로 자신바를 과학도 잔 전기기사님 반갑습니다. 이정도는 맞아보자겠어요. 오완타 여기서 뽑은거는 조금 아쉽다. 아이고 사실 생각을 못했네. 아 이거 너무 안나온다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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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카드가 나와야 타락 가치가 올라가고. 아니 이게 왜 이렇게. 아씨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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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저게 나 타입. 아 YOUR 헤나. 아니 ствие 여러분이 여기kes editor. fase 신성한 쿡 빼기도 한 보이전 아 가시 포션 가시 포션 들고 갔어야 했나 아 근데 이거 아니 왜 이러지 아 돌게 냈어 아니 너무 이게 아니 아니 타격 관련 카드 왜 이렇게 안나오지 일단 일반 몹 계속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파밍을 하겠습니다 아 일단 모자란 불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피웠고 무장해제 아사 룬 11년째 열쇠를 바꿨다 개꿀 개이득 교환 이득 교환 오졌다 아니 왜 자꾸 일된 모드라 그래도 이번에는 카드 한장 있네 아니 타격 카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나오네 상점이 있어요 4단계 상점이 있습니다 4단계 상점이 있습니다 음 솟았다 아, 이게 뭐지? 도망가도 못했으니. 한번 볼게요. 도망가도 못하니까. 도망가도 못 가요. 아 대단하시지요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샀나?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샀지 무감, 혈암, 무적, 회생 말로우 감사합니다 동전까지 아니 쓸데없이 돈은 왜 이렇게 많아오시지 안 돼, 제발 어우 다행이다 위험했다 타락 또 나왔어 타락 이미 두장이죠 한장이야 하나 더 들어갈까 지금 수비카드가 너무 없어서 타락이 그렇게까지 힘을 못쓸 것 같네요 심장 깬거 토요일 점심에 올라갑니다 다행이 다행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취약도 약화로 다 나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돈을 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라일라이의 수정울림너 같습니다. 취약할 수 없는 게 너무 크다. 무적... 무적... 아이고... 7... 세상에... 아 저거를 딱 떼... 무감각에 강화만 붙어있었으면 토리로... 아니... 아니구나... 아... 아... 이거는... 젖었네... 뭐... 뭐 방법이 없잖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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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충 박제가 여기서 너무 좋아 탈로우 감사합니다 탈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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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괴 타괴도 데미지 많이 들어오지 타괴 타구 타우 타구 강타 나온건 진짜 좋은데 난 다 쓰는게 다 쓰려나 도쿠만 안 빠졌어 앞으로의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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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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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